블박차는 25톤 트럭입니다. 짐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. 측방 영상인데요. 옆에서 빵 하면서 뒤에 오던 트럭이 피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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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덤프트럭이 있었는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? 빵 소리가 블박차 블박트럭에 25톤 덤프트럭입니다. 그런데 뒤에 오던 덤프가 블박차를 피하면서 블박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피하다가 옆에 있던 2차로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다른 차, 빨간 차. 그 차는 빨간 차가 안 보이시죠? 빨간 차인데요. 그 차 폐차됐답니다. 그러면 블박차는 앞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앞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. 빨간 차, 아까 저 빨간 차가 그 차예요. 잘 가고 있죠? 앞차랑 안정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. 제한속도 80도로 해서 앞차가 멈추네요. 뭐야 뭐야 뭐야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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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면서 아이쿠...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. 결국 블박차는 이 차를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. 그리고 블박차 뒤에 오던 다른 덤프트럭은 블박차를 피하면서 2차로 가던 빨간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. 이번 사고, 이 차가 잘못했습니까? 블박차가 잘못했습니까? 이 차는 음주 0.03... 0.03... 조금 넘었어요. 0.038 보죠. 상대차는 음주 0.038%고요.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. 놓치니까 거기서 바로 1차로에 급정거하다시피 멈췄습니다. 그래서 블박차는 지민실련 25톤 덤프트럭, 앞차는 피하면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. 뒤에는 동료기사분이요. 네스카냐 덤프트럭. 그 차는 피하다가 앞에는 빨간색의 수비를 들이받았습니다. 1번 사고, 블박차와 앞차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?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인가요? 아니면 안전거림이 없고 블박차가 더 잘못인가요? 음주 수치가 0.038%면 소주 2잔 정도 되는 거죠.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뒤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 반반입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에 대해서요. 블박차와 앞차에 대해서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하기 전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뭐라고 했을까요?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마음은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에선 이유 없는 급제동보다는 안전거림 미학부를 더 잘못이라고 보는 듯합니다. 법원에서도 아쉽게도 아직까지 뒤차 잘못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. 뒤차 70% 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안전거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 그거 위험하잖아요. 일부러 골탄맥을 벅 멈춘 거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? 일부러 보복하려고 한 거나 실질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지만 따라서 이제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. 곧 그런 날이 오겠지요. 저는 앞차 잘못 60 내에 70% 의견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표하셨을까요? 보러 가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안전거리도 중요하죠. 안전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길이 헷갈려서 벅 멈추면 그 차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 어땠을까요? 앞차가 더 잘못 97%, 블박차가 더 잘못 1%, 1.5% 되네요. 50대 50이라는 의견도 1%. 와, 그렇죠. 앞차가 더 잘못이어야 옳겠습니다. 뒤차 입장에서는 무거운 덤프트럭이 앞차를 갑자기 멈추고 어떻게, 그걸 어떻게 피하라고요? 완전히 골탄맥을 벅는 거잖아요. 안전거리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유 없는 급제동, 오히려 그게 더 잘못일 때도 있는 겁니다. 뒤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날아갔다가 일부러 골탄맥으로 멈춘 거 아니야?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? 뒤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일부러 보복운전하고 멈췄는지 그 전날 저 덤프트럭이 기분 나쁘서 너한테 골탄맥을 봐 그래갖고 그 다음날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멈췄는지 길이 헷갈려서 그랬는지 뒤차로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복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. 보복운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.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 97%가 답해 주셨는데요. 앞으로 조만간에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. 영상편집과 자막이 서 economis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